안녕하세요 태국대령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안남았네요 지인분들 선물같은거 주실거 있거나 챙기실거 있으면 그냥그냥 생각해보시고 이럴 때에 서로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하고 약간의 교류할 수 있는것도 좋은거라고 보구요 경제도 많이 안좋은데 규명란법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안좋은것도 있어요 얼마이상의 돈을 못쓰게 공무원들한테 제약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잘못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약간 풀어졌습니다 금액이 5만원에서 아마 1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것 같아요 1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뇌물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무원들 부패, 적폐청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다스려놨던것 같은데 그런것 때문에 식당도 울상이고 선물 파는 분들도 비싼게 안나가니까 일단은 좀 매출이 안오르고 금전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규명란법이 그냥 막 돈 주고 20이든 30만원짜리든 쓰든 말든 내비둬야 또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건가봐요 근데 안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뇌물이 왔다갔다 하면 청정하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존먹어가고 썩어가거든요 왜냐면 뇌물과 돈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뇌물을 받아 먹으면 이불 축인 놈이 신경쓰게 되어있거든 뭐 이렇게 받아 쳐 먹으면 신경쓸 수밖에 없거든 그게 뇌물성이니까 근데 다행히 규명란법은 5만원으로 정했다 10만원까지 올린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아하더라구요 10만원까지 그 상품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들에 해당이 된 이야기고 아이 친척한테 뭐 30만원짜리든 40만원짜리든 보낼 수 있으면 자기 능력껏 보내는거지 그거를 법으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들이나 잘 알아서 하면 되지 일반사람들은 뭐 그럴때 아니면 좋은 선물 어떻게 주나 명절을 이용해서 이때다 싶어서 좋은 선물 주기도 하고 하는거지 뭐 아무 때도 아닌데 고가의 선물을 주면 그게 뇌물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거 잡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해 주는건 아닌거 같아요 안좋은짓 하는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안좋은짓 하니까 지금 뭐 법 사법부도 뭐 법 재판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비자금 만들었고 지금 뉴스에 보면 법을 다루시는 분들도 아주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조금 이거는 뭐 확정 난건 아닙니다 뭐 하는 그런 어 문제가 좀 음 약간 검찰 쪽에서 어 이렇게 포착이 된거 같더라구요 어 포착됐다 포착상태지 뭐 결과가 나왔다는거 아니에요 음 법원 판사님들이 뭔가 법을 어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뭔가 한 뉴스에서 나오더라구요 어 판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법을 어기고 개인적인 사리의 욕심 사심으로 인해서 뭔가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거는 어 큰 문제죠 큰 문제 그러면서 국민들 어떻게 재판을 한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건 권력 남용이지 그것도 판사 시험 봐갖고 판사 복을 입혀 놓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재판 때리고 어 자기는 법을 어기면서 뒤에서는 어 그러면서 국민들 재판 때렸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말이 안되는 일이지 어 아무튼 뭐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 뭐 선물을 20자리를 주던 30자리를 주던 뭐 응 비타 500을 주던 주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거를 법으로까지 정해 응 그런 법 정하지 말고 응 그 법 정하는 자신들이나 똑바로워지 그런 법은 잔뜩 정해놓고 지휘들은 그냥 뭐 별짓도 다하고 그냥 뭐 기업에서 뇌물 받아먹고 뭐 이렇게 인정해주고 승인해주고 응 뭐 그러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대 응 법을 다루면서 뭐 김영란법 그런거는 정해놓으면서 지들은 뭐 응 자기들은 뭐 응 설립허가 같은거 내주지 말아야되는데 내주고 돈벌게 도와주고 응 뭐 그런 짓을 하고 그래 시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게 그것도 문제인거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썩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요 문제에요 이거 양심의 문제인거죠 양심 그래도 어쨌거나 법은 있어야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분란이 안 일어나 겠죠 아무튼 뭐 나름대로 이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니까 올바르게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바랄 뿐이고 어 열심히 사는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 남한테 피해 안보고 어 잘 살면 되는건데 아 이제 각자 이제 법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음 이제 우리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응 남자 여자 만나서 잘 사는거 행복한 가정 뿌리고 사는거 또 남자 여자 만나서 어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거 어 안정적으로 가정 뿌려 나가는거 그게 또 이제 아주 신중하게 뭔가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거 큰 숙제죠 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그 인생을 철저하게 음 열심히 잘 살고 간다 라는 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열심히 살면 되는거고 근데 또 어 한번 이혼하고 두번 이혼하고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어 아주 그냥 나는 될 때까지 그냥 남자 만난다 내가 한번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논다 나는 응 내가 비록 세번 이혼했지만 네번째는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성공하겠지 응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한번만 딱 깨지고 나면 내가 두번 다시 결혼을 안한다 내가 응 그냥 만나기는 해도 내가 가정 뿌리고 결혼은 안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예 결혼도 한번도 안해보고 나는 결혼 안하고 살겠다 자기 엄마 아빠 사는거 보고 어 독신주의자를 어 이렇게 선언한 요즘 청년들 많이 와요 여기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서 이혼을 너도 나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엄마 아빠 사는거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맨날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술 먹고 막 그냥 막 큰소리 내고 밥상 뒤집어 업고 막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진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혼자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는 음 흐름이더라 라는거 제가 또 느끼게 됐고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를 옆에다 만들어 놓고 어 결혼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내가 세번은 깨졌어도 네번째는 성공하겠지 그래갖고 괜찮은 남자 찾고 있는 아줌마들이 여기 옵니다 상담하러 만날 수 있겠슈 없겠슈 이번에 이 남자 만났는데 괜찮겠나요 안괜찮겠나요 이렇게 옵니다 물어보러 왜 한번 깨지고 두번 깨지고 세번 깨지다보니까 이야 이게 내 뜻대로 안되는구나 나 사랑해줄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속 썩이는 인간들이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 두 부려로 나누어져요 일단은 A라는 분은 예를들어서 혼자가 됐지만 능력이 좋아서 경제력이 좋은 여자가 돈이 좀 있고 B라는 여자는 집불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못 다니고 그냥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먹고살기 바쁘고 이 직장 저 직장 왔다갔다 하고 그러고 있어 B라는 여자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려고 해 근데 이 B라는 여자는 가진 것도 집불 없는 여자는 무조건 돈만 많으면 남자 하나 그냥 잡으려고 해 그냥 물어뜯으려고 딱 돈만 많으면 그냥 결혼한다 이거야 안 봐 이것도 저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그냥 씹어 그냥 막 남자를 꽉 물어버린단 말이야 왜 아니 지금보다 낫겠지 지금 막 혼자 살기도 그냥 빡빡하고 힘든데 돈 좀 있는 남자 같으면 그냥 오빠오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딛고 살면 좋을 거 아니여 그거 생각하는 거죠 경제력이 없는 여자는 그러다가 운 좋으면 또 이제 돈 좀 있는 사람 만나면 돈 좀 쓰고 다니게 되고 운 나쁘면은 또 된통 또 바가지 써갖고 더 비참하게 살다가 또 그 운명을 또 극복하지 못하고 또 거지같이 살게 되는 여자도 또 있고 또 A라는 여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제력이 좀 있는 여자 자기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첫 번째 두 번째 남편들이랑 이혼하면서 좀 그 이혼 위자리를 조금 두둑히 챙겨 받았다든지 뭐 그런 이제 경제력이 있는 어떤 스타일 그 두 부류가 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돈이 없는 여자는 그냥 아무나 그냥 자기 그냥 데리고 살 남자면은 무조건 만나려고 해 그냥 얼굴도 안 봐 그냥 돈만 있으면 멋지게 보인다 얼굴은 막 그냥 막 인상파에다가 막 이 무식하게 생겨도 멋있게 보인다 돈 많으면 근데 돈이 있는 여자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얼굴 따지고 성격 따지고 엄청 깐깐하게 따져 또 자기 돈 어떻게 할까봐 막 자기가 이제 좀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냥 웬만한 남자는 또 눈에도 안 차 혼자 사는 게 낫지 내가 어영부영한 놈이라고 안 살겠다 이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도 않고 근데 아예 없는 여자는 쉽게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아예 그냥 오픈이거든 누구든지 와라 그냥 나만 좋다고 하면 나는 만날 자신이 있다 지금 혼자 사는 것보단 낫겠지 쉽게 만날 수 있지 없는 사람은 근데 경제력이 뭔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묻고 따지고 이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야 같이 살아도 될 신중하게 되죠 여기에서 A라는 경제력이 있는 여자와 B라는 경제력이 없는 여자 재혼 새롭게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없는 여자는 괜찮아 그냥 몸만 건강하면 뭐 미쳐봤자 본전이잖아 잘못될 것도 없잖아 살다가 안 맞으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고 더 이상 나쁘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될 가능성이 커 어차피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사랑받고 또 어느 정도 몇 년은 가겠지 뭐 최소한 한 5년은 갈 거 아니여 거기서 또 잘못되면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5년 또 가면 되고 왜 그 사람은 그냥 사랑보다는 나를 편하게 해줄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A라는 여자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요 쉽게 조심스럽지 항상 분석하게 되고 꼼꼼하게 따지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만날 때 자기가 돈이라도 있고 장사라도 할 때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없는 상태에서 만나면 더 이상 잘못될 건 없지만 있는 상태에서 잘못 만나면 자기 돈 다 남자로 인해서 풍지 박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거 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어야 됩니다 또 자존심 세우려고 막 귀금속에다가 좋은 차 타고 나가서 또 멋지게 보인다고 또 그러고서 새로운 남자 만나러 다니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겉부터 지금 꾸며놨잖아 치장해놨잖아 응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좋아해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지같이 하고 나갔어야지 없는 것처럼 있는 것도 숨기고 그런데도 좋다고 하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좋은 차에다가 외모 옷 입은 거 명품 백에다가 표시를 내고 나가서 만나면 제비족들은 알아보죠 아 이 여자 돈 좀 있구나 먹고 살만하구나 잘해주죠 배려하고 막 이 여자 눈에 들어야 되니까 잘해주고 챙겨주고 자상하게 해주고 잠자리도 아주 정성스럽게 잘해주고 만족되게 시키려고 그러겠죠 결론은 뭐냐 능력이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한테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새롭게 만난 남자들이 대부분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기꾼들 어 뭔가 자기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별별리 없는 사람들 어 겉만 번지르라지 그런 사람들이더라 말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들여다보니까 빛이 잔측 잔측되어 있고 빛만 잔뜩 있고 살다보면 이 여자가 빚 갚아줘야 돼 살다보면 이 여자가 사업자금 대줘야 돼 또 무턱대고 혼인신고부터 했다가는 큰 낭패죠 그것도 만났다가 보따리 싸서 내보낸 사람들 많아 같이 살다가 깜짝 놀래갖고 야 이놈 이거 살아보니까 어 한 6개월 살아보니까 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어 멀쩡하게 생기고 건강하고 뭐 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도 잘 안되고 있고 어 자금도 돌지도 않고 이거 가진거라고는 이거 그냥 쌍방울밖에 없구나 방울 두개 달린거밖에 없구나 알게 된거지 정신 번쩍 들으니까 이제 헤어지려고 쫓아낸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남자는 없다는 소리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를 에 만나러 오고 정들고 꼬시러 온거 들어온거에요 왜 만날 때부터 잘난처 했잖아 사모님처럼 응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집 평수도 다 얘기하고 나는 지금 음 뭐 저희집은 뭐 지금 60평대인데 뭐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뭐 막 그런거부터 해갖고 어 한달에 저는 뭐 매출이 한 4-5천 정도 되죠 그냥 뭐 그런 잘난체 한단 말이에요 대화할 때 만난지 얼마 안됐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게 낫죠 저는 그냥 월급쟁이 하고 있고 그냥 한 300만원씩 벌어서 먹고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만나러 갈 때도 차이 있어도 택시 타고 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나야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먹고 살만하다고 막 겉으로 그냥 다 표시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은 응 나 얼마든지 응 이용해서 사기 처먹으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거 밖에 없어요 그럼 진솔하게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대하지 않지 가식적인 걸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죠 왜냐면 이 여자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게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것처럼 하고 대화할 때도 없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를 좋다고 하면 순수하게 그 사람만 보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쉽죠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가진거 없는 분들은 괜찮아 어차피 없다고 해도 없는데도 좋아하면 고마운 오빠고 감사한 오빠고 없는데도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있는 사모님도 없다고 해 그런데도 좋다고 하면 고마운 오빠고 고마운 사장님이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고 돈 잘 걸릴 때 들어오는 남자들은 대부분 흑심을 품고 옵니다 흑심이 뭐에요? 검은 마음 음흉한 마음 이때 당하는 여성분들 매우 많아요 제비족한테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또 반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능력이 있고 잘 나가고 돈 잘 벌릴 때 들어오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흑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되는 것처럼 자금이 힘든 것처럼 어렵다고 하면서 여자를 만나야지 가오는 있어갖고 또 막 또 외제차에다가 또 막 그냥 막 남자인데도 다이어 반지에다가 막 비싼 명품만 그냥 한 1억짜리 시계 차고 나가갖고서 딱 또 그 여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꽃뱀 스타일의 여자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겉을 치장을 안하거든요 호화스럽게 남자가 막 명품이나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했다 둘 중에 하나는 그거 껍데기에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여자 후리라고 여자 넘어트리려고 허세부린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일 것이고 요거 분석도 잘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여성분들이 점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위주로 상담할 수 밖에 없고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뭔가 돈 잘 벌고 일 잘 될 때에 들어오는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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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진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잘될 때 들어오는 남자들 대부분 조심해라 흑심을 품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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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